일단 올해는 크게나마 변동은 없어요 어 뭐 내가 뭐라도 이렇게 우리 같잖아 뭐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뭐 크게 부를 얻는다든 아니면 크게 망한다든 이런 거에 대한 걸 크게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 시국에는 우리 우리 대주님이 내년 시국에 내년으로다가 뭔가 계획을 가져서 뭔가 줄이든 변화를 느끼든 이동을 하든 뭔가 그래야 되는 일사가 내년으로 와 있어요 올해가 아니라 왜냐면 대주님 같은 경우도 아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요래 볼까 저 지금 머리가 잘나가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건강이나 한가 이건 아니야 접자니 그렇고 안 접자니 내가 놀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접자니 놀 수는 없고 안 접자니 뭔가 이제 시국도 그렇고 어떤 본인의 운세 기운 그리고 어떤 복덕이라 그러지 그 복이 확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될 듯 말 듯 그래도 하나라도 겨우 겨우 뭐 뭐라도 움직여서 내가 본인은 본인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뭔가 이어질 만 하고 가면 뭔가 그냥 어렵사리 뭔가 산뚝 이게 산뚝 나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지금은 막막해 근데 놓지도 못해 그렇다고 이거를 끌고 가려면 나한테 그래도 이걸 끌고 가야 되나 기운이 있나 아니면 제가 이거를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새로운 사업을 하자니 특별하게 특별하게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게 올해만이 아니에요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도 그냥 버텨보자 하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고 자작년도 마찬가지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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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버리지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돈을 못 벌었다 소리도 안 나와 그 운이 그렇게 운때가 그래도 있었어요 대답을 좀 운때가 있었을 때 그 운이 연달아 끈달아 들어왔었더라면 조금 그래도 힘들 때 내가 버티기 시기 근데 이제는 그 운이 쭉 하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니야 가다가 중간에 겨우 이렇게 해서 조금 된다 싶으면 남들도 되니까 나도 되니까 근데 남들이 안 될 때 나의 본인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운과 버틸 수 있는 금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메꾸기 메꾸기 바빠 죽겠고 조금만 더 있으면 돌려막기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솔직히 잠을 자도 내가 잠을 자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래도 그래도 사회 일을 하시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을 그렇다고 내가 다 차단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와 계시는 분이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내가 그냥 잡고 이 직업을 잡고 내가 그래도 버티는 게 맞는 건가 지금도 겨우 겨우 버티는데 버티라 그래도 문제예요 안 버티라 그래도 문제예요 난간에 지금 있다 이거야 그죠 근데 내년 시국으로다가 올해는 움직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란 거 뭐 뭐 정리든 사무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이든 뭐든 근데 다른 직업을 할 건 안 돼요 다른 직업은 할 수도 없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그렇고 사람이 그래도 뭐 배운 게 나름대로는 뭐 도둑질인지라 여태까지 아깝고 솔직히 그리고 어떤 시국과 아니면 사람의 그리고 운때가 사회가 맞아만 치면 본인이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운세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국도 시국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의 사람들이 자기 운을 갖고 있으면 뚫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이 성함만 말씀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우리 대주님의 운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 대로 내가 심정은 심정대로 또 나의 어떤 그 뭐 이제 대인 관계도 대인 관계대로 뭔가 이제 말수가 적어지고 답답만 한 거야 밀고 나가셔요 일단 버티세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릴 건 버티세요 그래서 내년 시국에 내가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어 여기 이제 그 동네에서 노는 것도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 옆으로 가든 뭔가 그 물콜이 분명히 내년에 튈 거예요 근데 올해는 크게 나만은 없어요 그러니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작거든 뭐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어나가려고 뭐하려고 뭐하려고 해야 되고 엄한데 그리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피시트를 몇 개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보증금이 다운됐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엄한 건 아니야 왜냐면 요즘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임대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내가 이게 안 되더라도 여기서 세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운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엄한 건 아닌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죠 그런 걸 잡을 때는 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운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때하니까 내가 돈을 메꿔야 되는 이런 내가 지금 그래서 진짜 어디서 내가 꿈질을 하고 돈을 막 안 갖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직함 속에서 큰소리 치고 사셨어요 근데 이거는 야 내 운기가 잘못하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같다 하얘다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돌려막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걸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너무나도 문서를 잡았다고 해도 이게 고통의 문서 고민의 문서가 돼 버린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솔직히 왜냐하면 예감도 좋고 본연 만에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스도 있고 우리 대주님만이 갖고 있는 그 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촉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지 올 줄은 몰랐던 거야 그냥 내 발등 내가 찍어버렸다 맞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 혼자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돌아버리기 직전이야 지금 그렇다고 이거를요 애물단지라고 했고 누가 뭐 미안해요 싸게 쳐고 낼 수도 없어 그래 상황도 안 됩니다 뭐가 이게 희한하게 다 규제가 되고 예를 들어 이것저것 하자니 저거에 걸리고 저거 하자니 이거에 걸리고 매매를 하자니 내가 바나나 활동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손해가 너무 많죠 완전히 잘못하면 이게 벼랑 끝에 서는데 진짜 양난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올해는 내가 정리동도를 해서 뭐를 넘기고 이럴 순 없어요 지금 사무실 내놨거든요 내년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년에 근데 나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시국에 내년 정도로 쉽게는 안 나갈 것 같아 올해는 그냥 내가 버티고 버티고 또 지금 본인 거 새도 줄여야 되고 모두 지금 바지끄레기를 치자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지금 누구한테 은행 거는 풀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지금 개인사들로 이거 돈을 어떻게 또 마련해야 되나 이걸 끌어다가 본인이 빚을 져갖고 이걸 또 가야 돼 지금 앞에 안 보여요 네 이러다 건강 해치겠습니다 잠은 자겠어요 아닌 척하고는 움직여야 되고 내 실수라고 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안 나오고 정말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내려갔어요 네 운이 내려가서 본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기회 그 운 그러니까 행운 표현을 할게요 어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할 적에 인간도 돕지만은 조상도 도와야 되고 신도 도와야 돼 지금 근데 그러기에는 조상의 줄력도 막혔고요 돈 줄도 막혔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지금 1,2년 2,3년을 어떻게든 버텨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건 이거대로 움직이지만 또 내 본인이 또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일대로 해서 어떻게든 메꿔 가더라도 그냥 가슴에다 이걸 끌어안고 가셔야 돼 근데 운이 내려갔어 우리 사장님이 운이 내려가 버렸어 이렇게까지 운이 바닥칠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거 언제 잡으신 거예요 사무실요 아니 뭐 오피스텔에 됐고 운이 언제부터 이게 그게 지금 3년째 돼가지고 2년 됐죠 작년 재작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괜찮았었고 그냥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근데 55, 56 어쨌든 그 오면서에 그 후반으로 들어오면서에 그 운이 여기까지 오면서 내년까지도 이거를 갖고 가야 되고 정말 몇 년을 더 갖고 가셔야 돼 운이 바닥이 쳐버리니까 이게 대상에서도 받아서 가야 되는 몇 재세요? 장남은요 뭐 재산은 지내실 거고 네 뭐 부모님 재산 지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재산 지냈는데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도 뭐 못 듣으시고 그건 아닌데 조상에서 연출해서 더 들어와야 되는 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또 그럴 줄 알고 근데 뭐 시주단지를 모시라는 거 아니 누구예요 본인이? 네 제가 어머님이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잖아 조상의 출력 신의 출력에 운이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좀 큰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예의가 그러니까 제사 말고요 기제사 말고 뭐 본인이 뭐 효도를 안 했다는 게 이게 아니라 조상의 출력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비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아 그래 자손들도 좋아해줘야 된다 이렇게 빌어서 그 운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본인의 운덕이 다 끊겨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름 석자 성명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보호되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써먹으신 거지 음 그러니 비었잖아 표현을 하자면 비었잖아 그 공주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만 버틸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좋은 운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나쁜 운보다 그죠 그래도 사고팔고 아닙니까 그죠 사고팔고 할 적에 뭐 묶인 건 묶였다고 쳐요 근데 돌파구도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이 들어와야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애물단지는 냅둬야 돼요 지금 한두달 두세달 내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조상의 기운을 받으세요 신의 기운을 받으세요 신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어 조상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신조전지 뭐야 본인도 이렇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에서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굿도 하고 원래는 또 신령님들 신주단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대감맞이도 하고 뭐 이렇게 신령님, 조상님 맞이도 해야 되고 그 주를 연결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이 너무 모르시다 보니 또 뭐 이런 거에 이제 싱글 때나 이렇게 이제 나도 이럴까 이래서 오신 거지 솔직히 많은 상상이거나 많은 생각은 안 하셨거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다 조상의 덕이 있고 신의 덕이 있어야 지금 한두 푼의 지금 손해를 나면 잘못하면 한두 푼이 아니다 금전의 손질은 이미 봤다 그리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앞이 깝깝하다 사실 그죠? 앞이 깝깝한 것 중에 조상도 신도 앞에 촛불을 조금 불 밝혀달라고 그러니 내가 인도하는 길에 내가 대접을 해드릴 테니 나한테 운 운이 와서 운맞이가 아니에요 운을 세워놓고 그리고 잡수시켜야 해서 대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집도 집안에 스님이 나오든 우리 같은 무녀가 나오든 무당이 됐든 박수구 선생님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꼭 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안 가더라도 뭔가 대우하고 살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머니가 신주단지 모시고 계시다면서 네 그런데 어머니만 이러고 계시잖아 자손도는 뭐하고 있냐고 안 모시죠 그렇죠 모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조상들 대우에도 어머니 고력도 좀 내려주셔야지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걸 다 끼고 내 자리 잘 되라 내 뭐 이래라 그렇게 비시는데 그분이 어디 매년마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잖아 그냥 나만의 집안의 어떤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건데 그 바람이 이제 불어버린 거야 자손들한테 너네 그동안에 그래도 먹고 살았잖냐 그래도 너네 그동안에 그래도 길고 난다 하지만 큰 일사는 욕심이 많으면 그거를 제가 모셔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요 아니요 다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아니요 모시면 안 된가요 모셔서 매년 대우할 겁니까 제가 이제 안 모시면 어머님이 그거를 보내신다더라고요 응 대우해서 보내세요 그냥 어디 갖다 버리듯이 버리면 안 돼요 벌전 떨어집니다 정말 벌전 떨어집니다 전문가한테 해갖고 네 그래서 대우 대우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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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제 자손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을 대우하고 조상을 대우하고 살 테니 남은 인생 그리고 본인이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거기에 지금 어렵 싸움이 있으니 도와주십소서 하고 재울리세요 그것만이 본인이 어떤 귀인 없던 복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그렇게 대우라도 해드려야 내년에 그걸 얻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갖고 그걸 얘를 갖춰가지고 내 보내라 그 이야기 그쵸 내 보내라 그러면 또 듣고 계시다 보면 김인상하씨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해드려서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고 솔직히 이만 이만 하니 그런데 어머니 딸에도 찬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머님은 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제가 모셔온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다가 이제 안 돼요 연세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머니 떼에서 끝내는 걸로 그래서 대우에서 보내드리고 그 보내면서 본인의 어 기륭한 복점에 복로 복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게 벌전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게 본인이 그래도 장남이시라면서 그러니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운기가 뚫립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뭔가 구사일세 진짜로 뭐가 기회를 얻어서 이건 이거대로 냅두고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거대로 내가 또 다른 길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운년을 달달 그리고 연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잘못하면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손재가 엄청나게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걸 막으셔야 돼요 복이 먼저 오는 것보다 뭐가 나갔고 안 좋은 걸 먼저 우리가 그걸 치워낸다고 해요 그걸 치워내고 그 다음에 있으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돈도 버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거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손 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시는 조상 신 대우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빛이 보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숨이 콧구멍이 하나가 막힌 거야 그리고 눈이 뿌예 보이지가 않아 지금 길이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안개 낀 데만 지금 움직여서 가고 있는 거야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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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이 이양에서 안개가 거친 그 터널을 가는 게 낫고 길을 가는 게 낫잖아 근데 지금 우리 대주님 앞에 있는 여기가 너무 많은 인간의 힘듦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고력이 있지만 거기에 신의 고력 조상의 고력까지 있다고 그게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신도 조상도 연세도 있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떠요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손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어디 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응 근데 본인이 그거를 내가 딱 어휘니까 이걸 모셔 올게요 이럴 순 없어 힘들 거예요 또 대우에 들이고 막 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우에서 보내고 본인의 길을 복을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얘기는 있어도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 손재가 나니 뭔가 뚫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끔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모시다가 지금은 이제 1년에 시제를 한꺼번에 모시거든요 뭐 그건 형편사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예의라는 게 있어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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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왜 본인도 본인 생일날 다 식구랑 한 날로 드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응 그래서 목목마다 하긴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자꾸 큰일을 할 사람한테 자꾸 앞에 누가 뚝뚝뚝 막는 거라고 그러니 예의를 갖춰서 이만 이만 합니다 라고 저희 부당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며 그래도 이렇게 착 깨끗하게 밝혀서 그래도 조상들이 솔직히 화가 났으면 화를 누그러뜨리면 돼요 대접해드리는데 그래도 자손인데 죽이겠습니까 돈이 세상을 죽이고 사람이 세상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절대적으로 조상은 대접을 받으셨으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집안이니 얼렁 얼렁 제사를 다시 다시 지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 말고요 신주단지를 어머니한테 상의해서 내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조상재를 올리셔야 된다고요 신령님한테 조상임전에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조상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편하게 알기에는 굳이에요 뭐 제사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영혼과 홍과 너글 우리가 달래드리면 돼요 옷도 해드리고 뭐 드시라고도 해드리고 그게 신으로도 이렇게 왔고 이만 이만하니 인간의 도리로 이제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 진심만 있다면 본인의 어떤 그래도 길은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답답하게 있으신 거 미련하신 거 같아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문 열어드릴게요 문 열어드릴게요 문 뚫어드릴게요 내년부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버텨서 뭐래도 움직이고 정리 정도 내년에는 뭔가 내가 어떤 건수가 됐든 일거리가 됐든 뭔가 어떻게 이렇게 찾다 보니 이게 또 요롷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잘못하면요 이걸 어디서 끌어다가 이걸 해야 되고 막 비시비시 잘못하면 세상에 빚지고 안 사는 사업가들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2, 3년 안에 내리막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리막기는요 한번 속도를 내리막기를 타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내려갑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머니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그걸 이제 정리해 드리면서 그렇죠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운을 여는 겁니다 그때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같이 할 겁니다 제일 우선 급선무가 그거네요 네 그래야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 그래야 은행 거를 찾든 어쨌든 간에 뭘 해도 해결이 돼서 도울 게니 따르지 안 그러고 나면 본인의 혼자 힘을 아무니까 애를 써도 열리지 않으면 되겠다 하고 해주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옆으로 빗나갑니다 그러니 대우 오세요 대우 오세요